몸빠 자가이모맨 그냥가냐? 너 그냥가냐고 어떻게 그럴수가있어? 너 팔로우를 안했잖아 야 내가 니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데 너 팔로우를 안하냐? 개싸가지 야 팔로우를 하라고 내가 니 말 듣고 오지게 움직여줬잖아 팔로우를 해야되는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어? 뭔가 많이 바뀌기만 하는거 같애? 완전 바뀌었지 그냥 다 다 바뀌었지 지금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는 안하겠지만 잠수함 사이즈를 보라고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배경? 어... 토크 어 팔로우 고마워 잘가 배경이 어쩌다가 추락을 하는데 뭣 때문에 20일 후에 군대가? 개불쌍 개불쌍하네 야 팔로우 안해도 돼 그냥 그냥 농담이구 근데 가면 오야겠니? 힘내라 내가 봤을때 본진이 하나는 있어야돼 본진이 전력상태 별로 안좋은데 어 잠깐만 은광석 나 지금 은광석 없지 나 지금 은광석 하나도 없지 지금 이거 왜 점점 까매지냐 야 이거 라커 점점 까매지는데 와 은광석 하나도 없네 많이 캐나센네 많이 캐나센네 미친놈 하나있고 저기에 글쎄 그대 뱅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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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유물이 가는거고 이게 저기가 고대유물 입구야 어차피 뭐 이거 여기다 세워봤자 의미 없을까 좀 내려가볼까 아래 뭐있지 스쿠터 스쿠터는 연료점지 아니네 어 여기 뭐있다 에? 여기도 뭐가있네 리튬 워이uchen 리튬 워지게 많네 여기도 뭐가있네 와 연료전지 없는데 지금 영광선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큰일났따 은광선 아 은광선 아 이거 삽댓는다 스쿠터는 연료전지가 아니고 일반전지 이런데됨 왜 왜 데미지 왜 어 잠깐만 애가 쏘리 쏘리 abort mission abort mission 깊어서 다 때려 부사질뻔 했네 사탈뻔있죠? 못들어가게 되어있고 아까랑 자네가 똑같은 구조라면 이쪽이 열릴 수도 있어 어떤 놈이야? 너냐? 니들이냐? 미쳤어 니들? 용접해줄까? 꺼져라 짱난다 꺼져 야 미쳤어? 진짜? 리얼? 해보자는거야 지금? 미친 끝까지 따라오는거고 칼칼칼 칼 5분 칼 5분 넌 뒤.. 넌 넌 칼칼 고기 용접할라그랬네 안되더라고 할라그랬어 나도 용접 안되던데 안타깝게도 용접이 안되더라고 그럴 수 있지만 안녕 여행 고기 용접하는 도망가라 수 trailer 스캐너들 뭐 어? 뭐 이상한거 워크벤치 워크벤치 도망가 이상한건데 8 이거는 있네. 응. 8은 있잖아. 아 워크벤치 뭐가 있는데. 뭐 이상한 거 있네. 작업 때 만들었어. 슈트 중력한 파펫. 와 나 이거 없는데. 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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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산소 더 가져오자. 공 exciting 온라인이 ... 그럴 수 있지 산소통 하나 더 챙기고 금광섭 챙겨놓고 리튬 필요 없으니까 넣어놓고 연료전지 다 쓴거 여기 넣어놓고 연료전지 만땅 두개 있네 내가 많이 만들어놨어 나도 몰랐는데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 넣어놓고 작업대 만들어서 산소통 없거라고? 기다려봐 작업대 기다려봐 작업대 항상 배선이 문제네 그것이 같은거 은광석 측회로 진짜 한번 가야겠는데 일로 가지마 일로 가지마 길로 다니기 어? 이거 스캔할 수 있을것같이 생겼는데 아 네 아하 가상현실방표 좀 가야될거 같아 아씨 좀 가야될거 같아 느낌이 그래 길이 한길로만 돼있네 가고서 역시나 슈트 중력권 파편도 다 모았네 오면 슈트 직회바름 이미 있고 중력권 다 됐고 브라운슈트는 벌써 만들어 놨고 아니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위아래가 그지 안된다 가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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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나 야 예 아 무서웠다 에 갈아껴 100%짜리 너는 갈아껴 100%짜리 너도 갈아껴 아 미안 아 에 에 에 에 에 이를 빼면 되잖아 그러므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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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이제 굴삭기, 굴삭기파를 하나 더 얻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 줄 모르겠다. 래비아탄이냐? 안녕? 로드킬 당할라고? 싸가 좀 쉽게. 거짓끼야. 야, 로드킬 당할라고? 퀴즈내놔, 진짜. 리얼? 죽고 싶어? 따라올라니 자꾸? 거짓. 꺼지 인마. 랜드가 저쪽이. 분명 못해. 저쪽이. 여기 위치가? 래비아탄 밖에 없는데. 왜 그지? 야, 여기 래비아탄 밖에 없는데? 생긴 것도 또 저렇게 생겼어. 어우. 저거 보고, 저거 잡기 편하긴. 자, 누구. 조그만한 잠수정 잡기. 일부러 막 잡아서 어디에 돌려. 싸가짐지. 고의적으로 저렇게 만든 것 같았네. 생김새. 이렇게. 여기 어디야? 어디길래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지. 아, 이 킬링이 뭐..뭐가..뭐가..뭐가..뭐가..이 킬링이 있다. 아, 여기 지나고. 여기서는 파밍하면.. 삽..떼..깍?